연이은 태풍에 과수농가 피해가 심각한 건 많이 접하셨을 텐데 국내 최대 천일염 생산지인 신안 염전지대 피해 상황도 큽니다. 축구장 360개 면적 염전과 소금 창고에까지 빗물이 들어차서 염분 농도가 뚝 떨어진 건데요. 오선열 기자가 신안 상황 전하겠습니다. 드넓은 염전이 물에 잠겨 호수처럼 변했습니다. 소금 창고는 지붕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태풍 하이선이 북상할 당시 신안에는 시간당 40mm가 넘는 폭우가 내렸습니다. 만조까지 겹치면서 염전 274헥타르, 축구장 360개 면적이 물에 잠겼습니다. 태풍이 몰고 온 폭우에 이곳 창고에 있던 소금 160톤은 전부 녹아 사라졌습니다. 증발 작업을 하던 바닷물에 빗물이 섞이면서 염분 농도가 22도에서 2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염분 농도를 회복하려면 다시 20일 정도 햇빛에 말려야 해. 가을 소금 출하는 포기해야 할 처지입니다. 올해는 긴 장마에 태풍까지 겹쳐 20만 톤이던 신안 천일염의 연간 생산량도 반토막날 전망입니다. 농민들은 천일염도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호소했습니다. TV조선 오선열입니다.